종국이 형 있어요! 종국이 형 뒤에 있어요! 종국이 형!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!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! 안녕하세요! 종국이 형! 힘을 합치하면서요! 내가 봐! 종국이 형! 힘을 합치하면서요! 내가 봐!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. 여기 왔다 어디서. 잘못입니다 ! señora? 제 tac! 제발! tightening... Knights! 바쁘ximble 아실패 아유 힘을 합시다 그러더니 야 미친놈 왜요? 야 진짜 웃었네요. 내가 조금만 꺼놨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거 같아요. 최신 선수. 최하 1층입니다. 재밌게 봐. 고의자입니다. 왜, 왜. 씨, 씨. 야, 야. 야, 야. 야... 아... 으악! 아아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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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아애, 아애! 아애! 경순아. 이겼을래, 내가 택할까. 아니 좀, 아니 좀, 아니 좀, 아니 좀, 뭐 얘기야. 어디 갔었어, 어디 갔었냐고. 아니, 아니 이렇게 막 그냥 뛰어주면 어떡해. 아니 또 토크를 안 해. 이렇게 막 그냥 뛰어주면 어떡해. 아니 유현준 선수 어디 갔어. 나 도망가야 되지. 아니 어디. 아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. 아니 그냥 보이면 막 그냥. 감옥 가셔야죠. 네 감옥 가야 된다. 아 나 정말 진짜. 안 옳으셔. 뭘 무서워. 아니. 오 세틱. 아니 왜 아시는 등록이 있습니까? 아 이 정도면 너무 반갑습니다. 아 그래도 영광스럽습니다. 아 그래도 한 명 잡았다. 됐다. 아 이거 사람 잡네. 아 오랜만에 뛰니까 힘들다 진짜. 저 운동 시즌 끝나고 운동 한마디 안 했거든요. 물 안 줘요 물? 현진아 이리 와봐. 진짜.